구경주역 왕장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쓰여져 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산타크로스 설매가 그려져 있고 선물 보따리와 여러가지 꽃들이 아름답게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트리가 세워졌습니다. 해마다 이 역광장에는 매년 경주시에서 아름다운 트리를 세워서 연말을 분위기를 좋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매년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면 전통적으로 이 자리만 지금은 이 경주역이 신경주역으로 통합이 되면서 이 자리는 그 옆자리는 경주문화관 1918이라는 간판을 걸고 경주에 관계되는 문화에 관계되는 전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크리스마스 트리가 경주문화관 유리에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여기는 평화 피세라는 평화를 상징하는 캐릭터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역광장에는 1918년 이후 이곳을 이용한 많은 관광객 수학여행단들이 이곳 경주를 다 거쳐간 곳입니다. 그 당시는 교통이 주로 기차를 이용해서 관광을 하던 옛 시즌이었습니다. 이 경주역 건물은 건물 위형도 그렇고 단청도 아주 잘된 유명한 건축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축성 턴을 그리는 산타클로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산타클로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을 싣고 어린아이집을 찾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징글벨 종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어릴 때는 크리스마스 때 많이 기다렸다. 캐롤송이 시가지를 특히 전파사나 음악사에서는 캐롤송이 울려퍼지고 연말 연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가슴 설레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흥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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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앞에는 겨울의 권양배추가 싱싱하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즐기고 있습니다. 흰색의 권양배추가 바로 옆에는 붉은색의 권양배추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와 잘 어울리게 아름다운 모습이 거의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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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